네! 인사드리겠습니다! 셋! TO BE A YORO AIS! 안녕하세요! 네! 여러분 안녕하세요! 드디어 2018년이 가고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! 예~~~ 정말 2018년 여러분들 행복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는데 이번 2019년에는 건강하시고 아프지 마시고요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만수무강하세요 감사합니다! 여러분 2019년에 행복한 일만 가득하게 AIS가 감사 응원하겠습니다! 여러분 그럼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! 안녕~~~ 2019년도 AIS와 함께 밥 잘 챙겨 먹고요